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퇴여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의 시공, 관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리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경주경찰서에 경북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작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직 사실상 사고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구조작업이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그러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눈의 무게에 못 이겨서 붕괴가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